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 파묘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기독시기즈 3편째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 편을 녹음한 이후에 곧바로 파묘을 녹음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 영화는 극장에서 개봉 그 다음주에 보긴 했었습니다만 또 바쁘기도 하고 몸도 안좋아지고 그래서 지금 겨우 짬을 내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도 짧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편집할 시간이 거의 없어서 좀 뒤죽박죽 편설수설 하더라도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이 장지원 감독의 검은사제들하고 사바하 모두 다 녹음을 했었고 제가 사바하는 조금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좀 반기독적인 영화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2월 22일 날 개봉을 했죠. 파묘은 133분, 134분 그렇습니다. 15세 관람가이고 오컬트 장나물이고요. 스크린은 2367개까지 달렸었네요. 3월 9일 기준으로는 756만까지 들어갔었는데 800만은 뭐 이미 넘었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통계 사이트에서는 아직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그래서 756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뭐 천만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이 있긴 합니다. 장지원 감독이 오랫동안 품고 왔었던 소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제 블로그 방송 페이지에도 링크를 걸어두겠지만 정지원 감독이 직접 이장하는 거 묘를 옮기는 거죠. 이장작업에 15번 정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현장 아이디어를 얻으셨겠죠. 그리고 지금 영화에 독립투사들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고 뭐 815 숫자 같은 것들 써 있고 내용 자체도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건국전쟁 다큐멘터리를 만든 감독이 뭐 한솔 했었죠. 이 영화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좀 노이즈 마케팅이 오래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주연으로는 최민식, 김고은, 유혜진, 이도현 이런 분들 나오시고요. 지금 뭐 김고은 배우의 신들린 연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좀 아쉽긴 했어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 더 아쉬운 건 유혜진 배우 캐릭터인데 이게 지금 명백히 다 나눠져 있잖아요. 최민식은 풍수 보는 사람이고 풍수사고 유혜진이 장의사고 대통령이 장례까지 치른 사람이라고 하고 김고은하고 이도현은 무속인인데 상대적으로 유혜진이 맡은 장의사 캐릭터의 매력이랄까 능력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난 장면이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 캐릭터마다 어떤 자신들의 직업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이 사건을 맞닥뜨리고 또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길 바랬는데 끝까지 좀 장의사가 장의사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보여주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유혜진 배우의 연기가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는 조금 평면적으로 묻혀지는 그런 감이 좀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그 차 운전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유혜진 배우가 차 운전하면서 제가 정확히 어떤 장면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오래돼서 차를 운전하면서 뒤를 막 돌아보면서 막 소리치고 막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에서 역시 유혜진 배우 이 짧은 장면에서도 다채로운 느낌을 줄 수 있구나 그걸 느끼는 장면이긴 했습니다만 영화 스토리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좀 많이 아쉬웠던 그런 영화죠. 오늘은 스포일러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 감독이나 지난 영화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또 말들이 있고 합니다. 검은사제들 같은 경우가 세월호 사건이 반영된 거 아니냐 원래 단편을 장편으로 바꾼 건데 그 장편으로 바꾸면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여러가지 코드를 좀 집어넣은 거 아니냐 뭐 이러한 해석도 좀 뒤늦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메가 무속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 무속 혹은 민속학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우리나라에 그 무속인을 찍은 다큐멘터리가 있었죠. 만신이라고 근데 그 만신이 무속학 혹은 민속학적으로는 좀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트윗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 영화보다는 다큐멘터리 사이에서 혹은 영매라는 영화를 보시라 이런 또 소개글이 있었고 다큐멘터리 영매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감독님이 직접 올리셨나봐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저도 보고 싶었는데 지금 방송 전에 보질 못했네요. 그리고 이동진 평론가가 무속에 대한 것도 쭉 썰을 푼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감독님께서 여러 가지 본인의 영화 파메에 대해서 썰을 푸신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방송은 아마 이미 나왔던 감독님의 입장, 의도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르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냥 저의 뇌피셜로만 채워질 것 같아서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미 감독이 다 밝힌 건데 예를 들면 딴소리 하지? 네, 딴소리 하려고 녹음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스토리를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스토리 시놉시스 미국 LA 거액의 우려를 받은 무당 화림과 봉길, 김거운과 이도현은 기이한 병이 대물림되는 집안의 장소를 만난다. 이 대물림에 대해서는 제가 랑종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독 시리즈의 외전이라고 할 수 있는 약간 이단비를 나는 그런 방송을 제가 녹음한 적이 있고 조상의 묘짜리가 화근임을 알아챈 김거운은 이장, 묘를 옮기는 거, 그것에 권하게 되고 돈남새를 맡은 최고의 풍수사, 최민식과 장의사, 영근이 합류하게 된다. 묘 하나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런 대사들도 나오고 절대 사람이 묻힐 수 없는 악취에 자리한 기이한 묘 최민식은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제안을 거절하지만 김거운의 설득으로 결국 파묘가 시작된다. 나와서는 안 될 것이 나왔다. 이런 시놉시스입니다. 아이디어가 좋았던 게 묘 아래에 또 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살아있는, 살아있네라고 해야 될까요? 영화 속에서는 정령으로 표현이 되던가요? 여하튼 그러한 존재 자체가 쇠 말뚝으로 되어서 우리나라의 허리를 끊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해석한 거 그런 것들이 참 아이디어가 좋았습니다. 신선했고요. 많은 분들이 평가하신 것처럼 전반부에 그런 약간 으스스한 미스테리 느낌 이런 것들이 참 좋았고 연출도 좋았고 후반부에는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 거기서 좀 임팩트가 저는 오히려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는데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직전에 기독 시리즈를 녹음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묘하게도 기독 시리즈용 방송을 하나 하고 지금 무속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 영화 파멸을 녹음하게 됐습니다. 뒤 이어서 바로 기독 시리즈 3편째에서 무슨 말을 했나? 이 양반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발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 편을 좀 청취 부탁드리고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런 영적인 존재 혹은 귀신 이런 거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한글 성경에는 근데 그것을 그냥 상징으로 보시거나 옛날 이야기 정도로 출발한 분도 물론 계시고요. 그러니까 각 종교마다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해서 파고들은 게 있습니다. 그 깊이가 깊냐 얕냐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신화나 설화 이런 것이 아니라 현대를 배경으로 해서 그런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 얼마 전에 천주교 로마 카톨릭 교황청에서도 공식 기구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정확한 연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2010년대 지나서 그걸 공식 인정했고 엑소시스터라고 하죠. 계신교에서도 축사라고 그러죠. 사악한 걸 내쫓는 축사 귀신 내쫓고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계신교를 매우 이성적으로 믿는 분들은 아 그런 거 다 뻥이다 저거 다 이다이다 이렇게 평가하시기도 합니다. 하여튼 종교마다 그렇게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을 파고들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종교의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요소 중에서 제 생각에는 같은 현상을 다른 기준으로 보고 있다. 각 종교가 어떤 종교가 구원이냐 구원이 아니냐 이거는 뭐 지금 말씀드릴 게 아니니까 그거는 기독식 인정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영적인 세계였고 영적인 존재를 보는데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과를 하나 봐도 미국사람은 그걸 애플이라고 그러고 한국사람은 그걸 사과라고 그러고 일본사람은 일본말로 하겠죠. 그런 것처럼 그 각각의 문화나 종교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같은 걸 보더라도 표현 방식 혹은 대처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작품들도 각각 다른 거겠죠. 근데 좀 더 추상적인 것으로 점점점점 이렇게 각 작품이나 각 종교의 그런 것을 올라가다 보면 어떤 동일한 것들이 발견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그쪽으로 공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 뇌피셜로만 녹음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파묘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는 특정 존재가 악이 되는 것이고 어느 쪽에서는 특정 존재가 모셔야 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럼에도 거기 공통되는 어떤 영적 세계에 대한 어떤 단편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영화를 보면서 이거는 전혀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나가는 분들은 모든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은 하나다. 이런 식으로 나가시거든요. 불교를 통해서든 기독교를 통해서든 천주교를 통해서든 이슬람을 통해서든 결국 구원이라는 건 하나 아니겠는가 문이 다를 뿐이지 도착하는 장소는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그러한 종파, 학파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는 반대하고요. 단지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기준이 다른 것뿐이다. 이런 파묘의 영화 속 내용 같은 것을 볼 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감독님이 검은사제들 사바하라고 이번에는 파묘 검은사제들에서는 천주교, 사바하에서는 불교의 어떤 종파 물론 주인공은 목사였지만 목사 역할을 제대로 안 했죠. 파묘에서는 무속이 전면에 나타나는 종교인데 무언가를 찾고 계시는 것 같긴 합니다. 이분이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밝히시죠. 그리고 기사를 보니까 어머님이 매일 새벽 기도를 가셔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 이런 인터뷰 기사도 보았습니다. 최소한 2대째 기독교인이신 거고 여튼 간에 뭔가를 찾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세 편을 이렇게 보면 주인공이 결정적인 선택을 하는 때가 있죠. 물론 모든 영화에는 다 주인공이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지연 월드에서 주인공은 영적인 존재를 딱 만났을 때 그 두려움을 딱 만났을 때 영적인 존재를 딱 만나면 거기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인간이. 그 두려움이 확 들어왔을 때 거기서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활약이 달라지는 거죠. 보통 우리 관객이라면 거기서 주인공 같은 선택을 못하죠. 영적 존재를 만나서 두려움을 확 느꼈을 때 최임식 같은 경우도 파밍에서 원래 그 지역에 갔을 때 묘가 있는 지역에 갔을 때 이 일을 못하겠다고 하죠. 그러다가 그 일을 하게 됐지만 영적 존재를 만났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거기서 또 선택을 또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해치우자. 뭐 이런 식으로. 사바 같은 경우도 제가 얼마 전에 짧게 한번 다시 봤는데 박정민이 자신의 신념을 돌이키는 그런 행동을 하죠. 진정한 영적 존재를 딱 만났을 때 검사제들 같은 경우는 강도원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려다가 그 골목에 있는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 뭔가 깨닫고 다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 테마 장소로. 감독님이 무언가를 찾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서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느낌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이 세 영화들을 보면 영적 존재를 물리치는데 영적 존재의 힘을 거의 빌리지 않습니다. 물론 파미에서는 할머니가 나오고 검사제들에서는 성경 읽고 하긴 합니다만 영화 연출상 보면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다 활동하고 있죠.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딱 넘어가시면 뭔가 또 다른 작품 세계에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인간의 손을 넣으면 인간 너머에 무언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감독님? 그런데 검은사제들하고 사바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창조된 영적 존재랄까? 영화 화면으로 나온 존재들이 그것이 너무 티가 났죠. 영화적으로 창조된 그런 캐릭터인 것이 너무 티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파미 같은 경우는 이 무속이라는 종교 자체가 이미 이 일상생활 속에서 신을 접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신을 다루고 있다고 해야 되나? 이게 너무 불경스러운 표현인가요? 신을 다루고 있는 그런 직업 혹은 종교이기 때문에 기존의 두 영화들에 비해서는 뭔가 신이란 존재가 실체화 돼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속 무언가를 찾아가시는 도중에 이 무속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우리 현대에서도 실체화된 영적 존재들을 다루고 있는 거 아닌가? 이쪽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셨던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인터뷰 글을 보면 전혀 아닙니다. 저 혼자 그냥 내피셜 생각한 겁니다. 영화 보고 나서 내 손으로 잡히지 않으니까 이미 무언가를 손으로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나오지만 신이 든 김고은이 칼로 아주 잘 드는 칼로 자기 몸을 막 베잖아요. 그런데 칼이 안 들어가잖아요. 대신에 죽은 돼지를 칼로 베일 때는 아주 잘 베어지죠. 돼지의 피부가 작두를 탄다 이것도 진짜 날카로운 작두 위에 무속인이 올라가죠. 발이 베이지가 않죠. 신이 들어가서 그건 실제잖아요. 실체화된 거잖아요. 여하튼 감독님이 계속 그런 걸 좀 찾고 계신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 영화 속에서 보면 이제 파워배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존재를 물리치는 데에 영적 존재의 힘을 거의 빌리지 않는다. 할머니 귀신이 나오긴 하죠. 부적 갖다가 막 쓰고 그런 것만 나오지 영화 화면상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전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은 진짜로 무속의 세계에 들어간 걸 보여주려면 곡성처럼 천위 같은 존재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장소가 악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을까요? 한국의 산지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을 텐데 다 어디 가셨나? 산신령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뭐 그쪽 세계의 논리에 따라서 그 지역에는 없었을 수도 있고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은 이야기가 좀 산만해지고 집중도가 떨어지겠지만 이왕 이렇게 일본 귀신이 실체화 시킨 김에 조금 더 한국 산신령이라도 좀 실체화 시켰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게 좀 아쉽긴 했어요. 이 영화 전반전에는 전반부에는 미스테리고 후반부에는 공포 아니면 저는 스릴러 그런 느낌이 들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귀신이 나오는 혹은 유령이 나오는 공포 영화 같은 걸 보면 제일 무서운 거는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귀신이 나오기 바로 직전입니다. 귀신의 모습이 형상화돼서 화면에 나오기 직전 그때가 저는 제일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귀신이 화면에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비명 지르고 하죠. 그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공포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공포는 미지의 것에 대해서 느낄 때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딱 파악했을 때 얘는 이렇구나 얘는 피부가 하였구나 입술에 피를 흘리고 있구나 그런 귀신이구나 라고 우리가 파악을 했을 때는 그 전보다는 공포감이 줄어드는데 그렇다면 공포 영화에서 그런 귀신을 실체와 형상화시켜서 나타낸 이후에 뭔가를 더 보여줘야 됩니다. 대부분의 외국 공포 영화 같은 경우는 아주 유령이나 귀신이 거대한 존재로 너무 화면에 적나라하게 나오죠. 그때 이후부터는 그냥 액션물이 되어버립니다. 공포가 아니라 그냥 액션물이 되어버리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영화도 딱 그때부터 임팩트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 들어가는 거 보여주고 전반전에 전반부에 그런 것도 임팩트 있잖아요. 그런데 후반부에 2미터만 넘어가는 귀신 나오고 일본 귀신이죠. 이게 15세의 관람가여서 그랬을까요? 조금은 청불로 갔으면은 사람 목 뽑고 돼지 간 꺼내고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나왔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공포보다는 이 캐릭터들에게 주는 공포 장면 그런 임팩트 이런 것들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천천히 돌아보면은 별로 한 게 없어요. 일본 귀신하고 주인공들하고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한 게 없어요. 최민식이 그냥 나무 짝대기 갖다가 귀신 쫓아낸 거 그것도 참 임팩트 없는 그런 연출이죠. 물론 그 이해는 됩니다만 뭐 어쩌고 어쩌고 최민식이 막 떠들잖아요. 그 원리는 이해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리 따지자고 원리 배우자고 영화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시각과 청각으로 뭔가 임팩트를 받아야 되거든요. 나무 짝대기로 이렇게 때리는 거 이거 과연 임팩트가 있을까? 그래서 이야기의 맥이 끊긴다. 혹은 톤 자체가 바뀐다. 이것에 대한 비판보다는 저는 그 너머의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렇게 형성을 시켰으면 그 너머의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 임팩트가 약했다. 그게 꼭 공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떤 진짜 무속의 신비함이라든가 영적 세계의 무엇이든지 간에 임팩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인상적인 장면은 사실 그겁니다. 도깨비홀. 극장에서 봤을 때도 저거를 만약에 CG로 했다면 진짜 우리나라 CG 엄청 발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불꽃하며 불꽃의 잔상, 광원 처리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CG라고 한다면 진짜 이거 돈 많이 들어갔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CG가 아니었다고 하죠. 장지원 감독이 원래 CG를 최소한으로 쓰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보면 이모디를 차를 타고 가잖아요. 실제 차를 타고 이동하는 걸로 나와요. 요즘에는 버추얼 스튜디오 같이 사방을 LED나 스크린을 다 깔아놓고 실내에서 차를 이동하는 척 하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쓰였거든요. 그걸 잘만 쓰면 예산도 많이 줄이고 참 좋을텐데 잘못 쓰면요. 너무 티가 나요. 광원 처리가 많이 좀 어렵습니다. 그림자 처리하는 것하고 그래서 차 바깥의 풍경하고 차 안에 있는 배우들의 빛의 양이 달라요. 바깥은 어두운데 오히려 차 안에 밝은 경우 그런 경우도 많고 DC 영화 배트맨 같은 경우는 이러한 버추얼 스튜디오 그런 기법을 잘 써서 아주 훌륭한 장면을 만들어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장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대부분은 직접 차로 이동한 거고 그래서 주변의 풍경이 다 리얼이었고 도깨비 불도 정말 리얼로 썼다. 이건 인터뷰에 나온 거니까 그런 것들은 참 좋았습니다. 이게 임팩트라면 임팩트네요. 영화에 대해서 비판인지 아니면 옹호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반일주의 영화다.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저 이런 표현 쓰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이게 왜 반일주의죠? 굳이 쓴다면 항일주의겠죠? 항일 영화? 물론 저는 그 요소가 독립투사 이름을 쓴다던가 8.15 숫자가 들어간다던가 그 영화에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소재, 쇠마뚝 꽂는 그 소재 그거는 아주 중요하게 쓰였지만요. 우리가 미국을 비판한다고 미국이 세계에 잘못한 것도 많잖아요. 그럼 미국을 비판한다고 다 반미주의입니까? 그런 프레임에서는 우리가 다 벗어나지 않았나요? 2000년대 초반에? 이제는 그런 비판을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2020년대에 살고 있는데 아니 일본이 잘못한 거 혹은 잘못했다고 우리가 추측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을 반일주의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근거 없이 일본을 비판하고 있다는 그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속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의도와 다분히 섞여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네 글자, 반일주의가. 우리가 일본에 반대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이 잘못한 그 제국주의 잔재, 제국주의 역사, 제국주의 역사, 의식 이런 것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프레임으로 일본에 대한 정당한 비판, 역사 청산의 의미, 이런 것을 자꾸 옹절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수작들, 이것은 참 비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표현은 가급적 쓰지 않는 게 좋다. 반일주의 이런 것들. 자, 저희 방송 오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윤리적 동기와 사적 동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영화에서 최민식 배우가, 캐릭터가 선택을 하죠. 너무 힘들어서 관두려고 하고 그러니까 최민식 배우가 땅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줘야 될 거 아니냐? 좀 멀쩡한 땅을 주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게 좀 뜬금없게 느껴졌습니다. 거기에서는 윤리, 당위적 동기가 너무 강하게 표출됐죠. 물론 이 인물 같은 경우는 딸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후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긴 해요. 그리고 풍수, 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땅에 좀 집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긴 해요. 근데 영화상의 그 시점에서, 그 장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발동된 거는 윤리적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이 민족의 땅을, 금수강산, 우리 이 산하를 샤마를 뚝고 친 채 넘겨줄 수 있겠는가 후손들에게 이제 이러한 윤리적 동기로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제일 강하게. 이 책민식의 대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만 여기에다가 조금 더 사적 동기가 좀 더 포함되게 초반부터 영화 스토리 혹은 캐릭터 설정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조금 더 관객 입장에서 설득당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저는 적어도 그 장면에서 좀 설득이 안 됐습니다. 저게 옳은 말이긴 한데, 지금 내 목숨이 간당간당한데 저걸 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윤리당위적 동기하고 사적 동기하고 딱 맞물려서 화학적으로 강한 어떤 무언가를 내밀었을 때 그게 가장 멋있고 설득이 잘 됩니다. 멋있고 설득이 잘 됩니다. 근데 이 영화는 멋있는 대사이긴 한데 멋있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설득도 안 되고. 그 장면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그럼 다른 김고은하고 유혜진 혹은 이도현 같은 경우는 왜 거기서 넘어갔을까요? 재미있게 말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캐릭터 설정이 조금 아쉬운 거 아니냐? 이 중요한 분기점에서는 그동안의 설정들이 밑밥을 좀 덜 까놓은 거 아니냐? 혹은 그게 편집으로 날아갔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 김고은 캐릭터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면이 있긴 하죠. 영화 시작하면은 나 일본 사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말로 하죠. 시티오디우스가 일본말로 말 걸었을 때 그리고 제가 인터뷰인가 그런 걸 보니까 옛날에 자신의 무속인 스승을 따라서 일본에 가서 뭘 봤다. 그래서 이 김고은은 2미터짜리 귀신의 정체도 알아채고 그러잖아요. 일본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다. 그래서 약간의 비판의식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일본의 행적에 대해서. 그런 뉘앙스에 제가 기사도 본 것 같습니다만 영화상에서 그것이 잘 드러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고은 배우가 이 영화에서 참 좋은 연기를 펼쳤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고 김고은 배우 상당히 좋아합니다. 세밀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아주 탁월한 배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파묘를 할 때 김고은 캐릭터가 거기서 구수를 하잖아요. 돼지들 막 자르고 하면서 칼로 자기 몸 대우가 막 어쩔 수 없이 그 장면하고 곡성의 황정민씨 그 장면하고 비교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파묘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가지고요. 배우가 온몸을 다 활용해서 지금 찍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상반식만 보여주거나 아니면 목 위로만 보여줍니다. 전신을 보여주는 장면이 몇 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여주더라도 그렇게 활동적이지 않을 때 그리고 김고은이 칼로 자기 얼굴이나 허벅지였나요? 거기를 이렇게 뵐 때 그걸 좀 리얼하게 보여주려면요. 칼이 피부에 닿는 걸 좀 클로즈업해서 보여줬어야죠.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장면의 어떤 영적인 충만함? 위대함? 제가 정말 작두탄을 내구나 이런 걸 보여줄 만한 편집도 안 들어갔습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뭔가 배우는 열심히 막 에너지 넘쳐서 막 하고 있는데 화면이 너무 뭐라고 제가 좀 이상하게 느꼈나요? 그냥 건조한 거예요 화면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는 평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도 그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이 장면보다는 후반부에 2m 일본 귀신을 만났을 때 김고은이 보였던 일본어를 하면서 보였던 그런 연기들 그것이 더 인상적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장면에서 김고은 씨의 연기에 따라서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총평도 못할 것 같고요. 너무 횡설수사 떠들어서. 감독님, 장지연 월드에서 계속 뭔가를 찾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실제로 영적 존재를 실체화해서 일상생활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무속인을 전면에 내세워서 한번 만나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감독님 인터뷰에서는 그런 말이 전혀 안 나오고 오히려 예전부터 이런 소재를 갖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독님 말씀이 맞겠죠? 저희 뇌피셜로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반에 2미터 일본 귀신을 출연시킴으로써 또다시 영화적으로 창조된 존재를 만들어낸 거 아닌가? 물론 이것도 감독님의 의도라고 하죠. 지금 침체된 한국 영화계 극장가에서 뭔가 좀 화끈한 걸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는 원래 의도로는 전반부에 있었던 괴롭힘 받는 미국 장남 그분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런 약간 미스테리 하면서도 약간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셨다고 하는데 각본의 의도가 바뀐 거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하튼 인간의 손을 놓으면 인간 너머에 무언가를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영화를 찍으시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이분의 오컬트 장르를 일부러 탐구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은 안 들었고 무언가를 계속 찾고 계신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게끔 하는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무언가를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는 애피셜이지만 그런 거를 찾으셨을 때의 영화도 정말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오늘 너무 행사수설 많이 했고 이미 인터뷰나 여러 기사로 나온 것과는 전혀 다른 혹은 저희 망상에 젖은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주시면 되고요. 직전에 기독 시리즈 녹음했다는 거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저희 방송 유튜브 쥐약 팟빵 음악 어플 플로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밖의 외국 어플에도 올라가고 있고요. 저희 블로그와 트위터 있죠. 강센스다.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 저희 방송 많은 홍보와 좋아요 버튼과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너무 방송 늦게 올렸습니다. 죄송하고요. 이것도 언제 편집해서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보다 많이 떠들어가지고 지금 보고 싶은 영화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파묘 영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지워질까봐 덮여질까봐 지금 다른 영화들을 일부러 안 보고 있었거든요. 이제 파묘 녹음했으니까 다른 영화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재밌는 영화들 많이 나왔던데 그 영화를 보고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토크로 다 함께 몰아서 제가 한 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환절기라서 감기 꼭 조심하시고요. 다음번에도 건강하게 여러분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아멘